3월 13일 2023년 3월 13일 스타트 고! 공포방송 넘버버원 지금은 또마시대 가자! 신속히 이동하라고 바로바로미 가보겠습니다 여러분들 또 다른 망자가 와있지 않을까 해서 혹시나 와본겁니다 미쳤지? 계세요? 계십니까? 뭐라고 그러고? 버그 누구세요? 혹시 계십니까? 혹시? 들어갈게요 들어오지 말아야 돼 들어가요 소름끼쳐 진짜 미치겠다 바람 소리가 울음소리 exatamente 바람소리가 잠시만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혹시 안에 있나요? 혹시 안에 있나요? 누구야?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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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순히 여기 누가 있었다. 저거 저거. 오늘은 우리 얘기 좀 할 수 있을까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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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스는 나오는 거 같은데.. 점화가 안 되는 거 같아 점화가 안 되는 거 같아 점화가 안 되는 거 같아 진짜 장난 좀 해 빛 반사 때문에.. 자꾸 숨지 마시고 저한테 갈 것 같으면 뭐 어디 들어가라고 그랬어요? 여기 들어오란 말인가요? 아니면 우물 속으로 들어가라고 말씀하시나요? 뭐라고 말씀하시나요? 잠깐만요 안으로 들어오실 수 있으세요? 우리 처음 본 것도 아니잖아요 조용하다.. 저거 기억하시죠? 제가 댄베한테 드릴게요 오늘은 우리 얘기 좀 합시다 이제 좀 조용하니까 문도 열어놨으니까 한번 들어와 보세요 만약에 댄베를 드려보고 그래도 대화에 응해주지 않으시다면 어떤 뭐가 없다면 오늘은 직캠으로 갈게요 여러분들 제가 고프로 갖고 왔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때는 고프로 했으니까 이번에는 직캠으로 직접 여러분들이 현장에서 생방으로 목격할 수 있게끔 편안하게 오십시오 괜찮습니다 뭘 맨지십니까? 뭘 맨지십니까? 이 정도만 할게요 여러분들 너무 대놓고 쏘지는 않고 한 이 정도 여러분들 한번 보세요 오늘 또 진드컨이 있을게 나가서 저녁으로 갈게요 친구들 저녁으로 갈게요 한번 보세요 이뤄지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여러분들 문을 닫은다는 이유가 있을건데 문을 닫는다 문을 닫은다 문을 닫은다 문을 닫을다 문을 닫고 문을 닫고 문을 닫uve다 문을 닫은 문을 usando 문을 닫고 문을 닫고 문을 닫고 문을 닫고 뭐라구요? 일단 알았어요 여러분들, 일단 제가 나갈테니까 잘만하면 대화가 됐고 화를 내지 마시고 무슨 얘기든 괜찮습니다 얘기 좀 해주십시오 제가 문을 열지 않겠습니다 혹시 대화가 가능하실까요? 보셨어요? 여기 한번 쳐다보고 고개를 돌려서 잠깐만요 우리 얘기로 해요 잘만하면 되어야 될 것 같다 저 기억하시죠? 언니 잠깐만요 잠깐만 가지마 봐요 잠깐만요 언니! 문 좀 열게요 어떡해, 깜짝이야 지금 문을 열고 싶어도.. 문을 열고 싶어도.. 저거 지금이야? 지금 within 수고하실 수 있는 중 상자 또한 수고하실 수 있는 중 상자 또한 수고하실 수 있는 중 상자 가! 이 새끼야 얘기 안 해주실겁니까? 여러분들 이게 연기가 아니라 좀 됐어요 이렇게 사소한거에 놀라는게 왜그런지 모르겠어 갑자기 사소한거에 있어서 너무 쫄라 뭐뭐 때문에.. 그랬나 그래서 그런가? 내 눈에 빠져버려